자 이번에 할거는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그 L1,2 이런 이미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이름 그걸 해 볼 거에요. 자 뭐 3개 숫자로 하나 리스트 만들어 보지 뭐. 자 세컨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가로 그 다음에 뭐 할까 7,8,9 그 다음에 중가로 닫고 자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스토어 키를 누른다고 했지. 자 여기 왼쪽 하단에 스토어 어디로? 우리가 이름을 정해 보자고 뭐라 할까 음 ABC로 해볼까?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,B,C 이렇게 입력했지. 자 그 다음 저장을 내가 해 볼게요. 그냥 엔터 치면 되니까 엔터. 자 7,8,9라는게 지금 ABC라는 리스트 이름에 저장이 됐단 말이지. 자 그럼 이거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할까? 이거를 그냥 입력하면은 안 돼. 자 입력을 해 볼게요. A,B,C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7,8,9라는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지. 자 엔터 쳐볼게. 짠 하면 안 나와. 0이라고 돼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 리스트 이름이랑 그냥 변수 이름이랑 계산기는 구분을 해요. 사람은 이미 머릿속에 있지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리스트 우리가 만든 건 어떻게 불러오냐면 이 버튼을 이용해야 돼. 여기에 키보드 봐봐. 여기 스탯이라고 돼 있는 위에 리스트가 있어요. 요 리스트 그걸 쳐야 돼. 자 그럼 그걸 치려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메뉴가 세 개나 있는데 여기 names라는 데는 리스트, 이 계산기에 있는 리스트의 모든 그 리스트의 이름이 나와. 자 그러면 L1부터 6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게 7번에 있네. 그치? 그럼 7번을 선택을 해 볼게.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엔터를 쳐볼게요. 엔터. 나왔지. 자 그럼 이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L 기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변수 이름이긴 한데 그 리스트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계산기가 그걸 알고 리스트를 가져다가 보여줘.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걸 잘 모를 거야. 왜 계산기가 이렇게 멍청하지? 그러는데 컴퓨터 좀 해본 사람,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. 이런 것들을.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.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리스트를 입력하고 그거를 쓸 때 우리가 정한 거는 L1부터 6 말고 우리가 이름 정한 거 임의로 그거는 리스트 버튼. 여기 있는 거. 이걸 이용해서 거기서 불러드린단 말이지.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도 있어.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. 오케이. 여기까지.